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역시 7월 16일 14시 53분입니다. 청국동물 전시장에 오기 전에 각종 귀신 체험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모습들입니다. 이곳은 공포체험 포토존이라고 해서 청국동물을 들어가기 전에 각종 귀신들이나 공포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영관을 통해서 같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영사실에서 귀신 체험들이나 포토존을 통해서 한 다음에 동굴에 생성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동을 하면서 다음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